우리 그룹의 사보 9월호가 코오롱을 넘어 새로운 코오롱이란 테마로 발행됐습니다. 이번 사보에서는 한계를 극복한 혁신의 숙련들과 한계에 대처하는 바람직한 자세 등 우리 그룹이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을 공유하고 소개했는데요. 특히 미나미 시네우 코너에서는 코오롱 인더스트리 FNC 부분의 유니섹스 브랜드 슈퍼콤마비가 남성 캐주얼 가을 룩으로 블랙 앤 화이트 스타일링을 제안해 눈길을 끌었습니다. 슈퍼콤마비의 시그니처 컬러는 블랙인데요. 여기에 컬러가 가미된 캐릭터가 새겨진 스웻슈츠와 올블랙 하의, 깔끔한 화이트 슈즈를 매치하면 어떤 스타일과도 조화를 이루는 미니멀한 스타일링이 완성됩니다. 만약 좀 더 발랄함을 표현하고 싶다면 별포인트 상의와 단색의 시보리 디테일 트레이닝 팬츠, 여기에 스타일과 착화감까지 겸비한 인터스텔라 스니커즈를 매치하면 블랙 앤 화이트에도 전혀 심심하지 않은 스타일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. 실제로 이렇게 스타일링 받으면서 옷을 입어보니까 착용감도 되게 좋고 스타일도 좋아서 오늘 여러모로 좋은 경험이 됐던 것 같습니다.